장가희 기자, 이번에는 한 비정한 70대 남편의 사연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70대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유서를 작성해라, 이렇게 강요를 하고 아내가 유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면서 도망을 쳤더니 아내를 다시 잡아와서 묶어두는 등 폭행한 남성의 얘기인데요. 7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아내에게 유서를 써라, 내가 어젯밤에 너를 어떻게 죽일지 생각했다라고 협박하면서 유서 작성을 강요했는데요. 아내 B씨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집 밖으로 도망간 아내를 쫓아가서 차에 태워서 다시 집으로 온 뒤에 아내의 손을 거실 난간에 끈으로 묶고요. 또 기저귀 천으로 얼굴과 목을 감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 박상희 교수님. 아내를 괴롭힌 게 사실 얘기 들어보면 처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70대 할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가정폭력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내가 나이가, 연세가 70대예요. 그런데다가 이 남편의 방법을 보면 상당히 엽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내한테 유서를 쓰라고 하죠. 유서를 쓰면서 어떻게 죽일지도 생각해놨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리고 도망갔더니 잡아와서 집 안에 난간에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기저귀 천이 가지고 목과 머리를 또 둘 둘 감싸죠. 거기에 또 그 전날, 지금 범행 전날 오후에도 병원에서 이 아내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입원실에서 발로 아내의 목을 잡고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죠. 아내가 복도로 나가니까 그 복도를 또 따라 나가서 얼굴을 또 여러 달에 때렸다고 하는데 이 방식이 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가정폭력의 진화 발전한 방식들이에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툭툭 치거나 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각가지 방법으로 지금 아내를 괴롭히고 협박하고 있거든요. 이 평생 세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지혜 변호사님, 일단은 피해자의 아내가 처벌 불언서라고 하죠. 처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남편한테 또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반복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폭행죄라고 하면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사의 반에서는 처벌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폭행을 당했을 때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추후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사 표시를 밝히면요. 더 이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피해자가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 외에도 유서를 쓰라고 강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요, 미수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지만 양형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요소가 있었다는 이유로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이 선고가 되었거든요. 4개월. 그렇죠. 사실 이 죄질에 비해서는 처벌이 굉장히 가볍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가해자가 고령인 점, 그리고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했고 피고인이 현재로서는 죄질을 다 나쁘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겠지만 사실상 또 반복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가정폭력이 사실 무서운 것은 문 닫고 나면 우리가 그 집안의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신고도 일단 꺼리게 되고요. 일단 신고를 해도 이런 식으로 금방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철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폭력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국민들의 법감정관에 맞지 않는 판결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은 남게 됩니다. 이 교수님, 일단 임병선 변호사님 말씀처럼 아내가 집에 가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처벌 왜 이렇게 낫냐, 이렇게 공분을 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여론 자체는 아니, 집행유예가 이게 말이 되냐, 죄질 자체가 너무나 비인도적이고 비냥각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더군다나 유서를 강요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살인까지도 생각을 했던, 그럼 적어도 살인 예비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나온 재판부의 시각은 선진국에서 보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옛날식 패러다임에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었는데요. 가정폭력을 단순한, 이를테면 부부간의 문제로 본다거나 정말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형량이 나눠지는 건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벌써 선진국에서 30년 전부터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의무적으로 체포하고, 그다음에 검찰 단계에서는 꼭 구속을 해서 기소를 하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엄벌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제가 추정한 건데 70년 동안 아마 저 할머니께서는 계속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반응사 불벌도 진정한 의미에서 반응사 불벌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또 다시 복귀하게 되면 또 다른 더 진화된, 왜 이렇게 신고를 했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가혹한 가정폭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과거에 선진국의 사례였고 선행연구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가정폭력과 관련된 정책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대표적인 개선이 있어야 될 또 다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할머니 정말 저희가 잘은 모르지만 얼마나 좀 매일매일 지옥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무슨 조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